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우의 빨간주식입니다. 자 이번주 상한가 같은 기업들을 통해서 다음주 상한가를 분석해보고 또 상한가 차트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 한번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월요일날 상한가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화요일도 그렇고요.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좀 더 수급적인 부분에서 쏠림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고 그 상한가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일반적인 이슈에 의해서 또 가는 기업들도 있었지만 또는 거래 재개라든지 상장 폐지에 대한 탈피라든지 그런 이슈도 또 작용을 했던 부분도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또 상한가를 갔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공략했던 또 샘표, 샘표 같은 경우에 투상한가, 또 상한가를 또 두 번이나 가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 종목을 또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강한 상한가를 또 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테마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 일단 이제 에너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에너지. LNG 안에서도 이제 액화 천연가스. LNG죠. 액화 석유가스 LPG입니다. 지금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유럽에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천연가스가 약 40% 정도 차지하는데 그것을 이제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대체한다는 것이 카타르다든지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산에 대한 천연가스를 대체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러시아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운송비가 높아질 거고 가격 단가도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40%를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부분을 과연 대체가 가능할까? 저는 그게 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한가가 또 다음주도 이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더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장을 유지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종목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외하고 보는 게 맞고요. 사료 관련주들도 여전히 또 좋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옥수수, 옥수수 관련된 종목분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대두, 우리가 샘표도 대두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나왔던 이제 밀, 소맥이죠. 그래서 우리가 밀도 사조동원은 또 크게 또 수익을 받고 남아있는 것이 뭘까? 남아있는 거. 저는 이제 원두라고 봐요. 커피, 원두. 지금 현재 작황이 안 좋은 곳이 가뭄에 대한 영향을 또 받고 있다는 것이 또 남미 쪽에 또 가뭄에 대한 영향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원두에 대한 부분에서 커피에 대한 부분에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지금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팜류도 이슈가 되면서 지금 식용유 대란 그러면서 지금 또 샘표가 그래서 좀 더 강한 상승세가 보였다고 보고 인수에서 도심항공교통을 2025년도에 개편하겠다. 그런 이슈인데 이거는 조금 멀어요. 2025년이니까 이거는 조금 뭔가에 대한 테마가 이루어졌지만 강한 다음 쪽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여기 제지가 있었는데요. 제지는 이제 우리 펄프 가격에 대한 상승이었죠. 펄프 가격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펄프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제지 일반적인 빳빳한 우리가 쇠종이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한쪽에는 이제 조금 누런색 박스에 쓰는 종이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재생용지를 사용하는데 그런 재생용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폐지에 대한 부분이 9, 나머지 펄프 가격이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펄프 가격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이제 쇠종이를 납품하는 기업들 그런 쪽이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엔젤 효과로 인해 가지고 또 상한가는 종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철강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 지금 최근에 이제 냉연 간판이나 또는 이제 여름 간판에 대한 가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간편결제는 이제 신규 매출처에 대한 확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기업에 대한 특별한 기업 자체에서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속적인 상한가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LNG와 LPG에 대한 차이는 LNG 같은 경우에는 액화천연가스라고 해서 이제 메테인이 매설되어 있는 것을 캐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LP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류탑에서 정류탑에서 끓이는 거죠. 끓여 가지고 거기에서 LPG를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청정에너지라고도 얘기해요. 그 정도로 지금 LNG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이 다음 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저희가 이제 4월 22일날 추천주였고 실제 이제 문자 추천 내역입니다. 자 4월 22일날 9시 7분에 추천이 됐는데 5만 3900원에서 5만 5천원 이렇게 이제 문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문 메시지에 또 한번 또 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에 대한 상한가가 이루어졌는데 곧 당일날은 상한가를 안 갔어요. 그죠?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특징을 좀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세 가지 단위로 조금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상한가로 가는 부분이었는데 자 여기서 오늘 차트에 대한 중점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종합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3편까지 4편까지 계속 이제 지지와 저항을 나누는 것을 연습을 했고 또 한 가지 같이 차트로 봤던 것이 투매. 투매가 형성될 때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변화였어요. 그 부분을 함께 이어서 봐야 되는데 자 1번부터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확대해서 보면 왼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 흐름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계단식 상승이라고 얘기했죠. 계단식 상승을 보이면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 밴드 구간 거래량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밴드가 이 밴드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 구간 자체가 하나에 대한 변곡점으로 형성되는데 이런 변곡점이 기술적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자리라 했습니다. 그죠? 그럼 그런 자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지지구간으로 형성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주가가 빠지면서 주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한번 톡 튀어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요건 뭐냐? 요게 이제 투매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투매는 항상 비슷한 구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구간이 가격적인 변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는 55,000원 밴드가 하나의 변곡이 형성되는 거고 상단에 59,500원 같은 경우에는 요 봉을 보아야 됩니다. 요 봉과 이 봉들을 보면 자 이거는 은봉인데요. 우리가 요런 은봉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그림을 그려서 보면 색깔을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 봉과 이 봉을 그림으로 한번 같이 그려보면요. 자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봉에서 시가가 어디에요? 시가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가는 여기고요. 저가 고가는 어디에요? 고가는 여기입니다. 고가. 그 종가는 여기죠. 종가가 여기 형성됩니다. 하루종일 움직였던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여기에서 상승 출발을 해서 중간에 빠졌다가 마감할 때 요렇게 마감된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있는 단일 때 요기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는 지지에 대한 부분이 형성이 되는 거고 위로는 이제 저항이 형성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현재 요 봉과 이 봉에 대한 공통적인 지지점은 현재 요 구간이 지지점이 되는 거고 그 위로는 저항 구간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변곡이 여기서 이제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단에 있는 이 자리 자체는 현재 저항이 강한 구간 이 자리를 중심으로 위로는 저항이 강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대신 요 자리 밑으로는 지지가 강한 구간인데 이 자리 자체가 2메가 발생을 했어요. 가격적인 이익이 발생을 해버렸다는 거죠. 자 요렇게 보고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한번 연속성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어서 다시 한번 더 밑에 있는 이 2메가 이루어졌던 자리 자체가 돌파가 되면서 이 2메로 인한 부분 자체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더 지지점에 대한 형태를 계속적으로 띄워줍니다. 자 그런데 이 지지점에 대한 형태를 띄다가 갑작스럽게 주가가 무너지면서 거리랑이 또다시 한번 더 튀어요. 거리랑이 튀면서 또다시 주가가 이렇게 축조로 떨어져 버리죠. 한마디 또다시 2메에 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 2메에 대한 역할을 같은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리가 의미를 들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었다가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앞서 이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구간에서 저항이 강한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그죠? 돌파하지 못하고 갇혀져 있는 자리에 대한 형태를 계속적으로 띄게 됩니다. 자 그럼 세번째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그림을 보시면 하단에 있는 이 자리 2메가 발생한 자리 자체를 돌파를 시도하는 1, 2, 다시 한번 더 그림을 붙여서 돌파가 시도가 됐고요. 한번만에 양봉이 2개를 못 뚫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못 뚫고 위에는 다시 저항이 잡혀 있지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책에서 보는 이런 N자형 파이턴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치고 위에 상당을 쳤으니까 밑에 대한 지지를 받아야겠죠. 밟고 뽑아내는 거죠. 자 이런 N자형이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자 한번 그리고 두 번째 상한가가 발생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수렴이 그만큼 상당 부분 길었다는 거죠. 지금 1, 2, 3번에 대한 기간을 합치면 약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박수권 자체 거기에 지지와 저항과 투매 권력을 돌파하는 움직임이었으니까 시세는 당연히 강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두 번의 상한가로 이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상한가에 대한 포인트는 결국 이 음봉을 이용한 저항 그 저항 구간을 시간이 지나서 돌파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는 공통되는 투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 자리는 변곡점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전방송사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현재 한국경제TV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밤 7시 반에 진행을 하고요. 스카우트에서 한국경제TV에서 하는 만큼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좋은 수익 전해드리고 이번 주 저희가 4월달 전체 수익률 제가 1위 그리고 월간 베스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이 계세요. 한국경제TV에만 약 60명 이상이 계시는데 정말 영광스럽게도 제가 1등을 달성한 트리플 크롬을 달성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소문 덕분이고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소문내 주시고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도전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